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15초 척추체조로 모든 통증을 없앤다 인데요. 요통, 어깨결림, 두통, 눈피로, 위장장애, 변비 등 모든 신체적 불편함은 척추를 통해 나타난다. 척추체조로 유연하고 완만한 척추 망국을 유지할 수 있다. 허리, 어깨, 머리, 눈, 위장까지 한 번에 시원하게. 이런 내용의 책인데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척추가 가장 중요하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증상은 다양하다. 허리가 아픈 환자, 어깨가 아픈 환자, 목이 아픈 환자, 무릎이 아픈 환자, 자국내막증 치료를 원하는 환자 등등 정말 다양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찾아온다. 내 치료법은 몸 상태를 관찰한 후 손으로 문지르고 주물러 비뚤어진 척추를 바르게 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치료법인데 이것만으로 통증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염증을 일으키는 부위의 근육과 관절을 잘 마사지해 주기만 해도 허리, 어깨, 목의 통증이 완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모든 병에는 병의 증상과 일치하는 특유의 척추 모양이 있다. 척추 모양을 보면 어떤 병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척추 모양을 바르게 하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에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굴곡이 없어진 사람이 늘고 있다. 좋은 척추는 S자의 모양과 같이 자연스럽고 완만하게 굽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척추의 망곡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척추는 하늘거리는 버들가지처럼 유연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무거운 머리를 지탱할 수 있게 하며 인간의 이족 보행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척추의 망곡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역시 현대병이라고 할 수 있다. 대사증후군, 심장질환, 암 이런 거 외에도 척추에 관한 질환도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현대병이라는 거죠. TV 시청을 비롯해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등 눈에 부담을 주는 일과 오염된 공기, 너무 바쁜 일상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척추 망곡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척추가 너무 굽은 새우 등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나는 매일 다양한 통증을 가진 사람들의 척추를 만지며 휘어진 척추뼈 하나하나를 고쳐 척추의 망곡을 바르게 한다. 그러나 사람의 몸이란 나빴을 때의 형태를 잘 기억하기 때문에 방치해두면 또다시 치료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 이런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내가 행하고 있는 신체균정법은 척추 망곡을 스스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방법이 바로 15초 체조이다. 하루에 2회에 단 15초면 된다. 일을 계속하면 통증은 사라지고 건강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척추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척추는 운동계, 신경계, 면역계, 현류 등 모든 부분의 중심이 된다. 이 척추의 기능을 훌륭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척추의 자연스러운 망곡이다. 올바른 척추 망곡을 만들어주는 평생가는 이 척추 체조를 항상 습관처럼 몸에 익혀 신체에 해를 주는 나쁜 버릇을 고치기 바란다. 저자는 현재 아피아 균정원 대표를 맡고 있으며 신체균정사협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스트레스와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하는 많은 이들을 매일 치료하고 있으며 치료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저소로는 하루 1분 골반 굴리기 다이어트, 하루 1분 잘록하고 아름다운 엉덩이 다이어트, 간편하게 고치는 골반과 척추 틀어짐 교정법, 15초 골반 균정 다이어트, 몸을 고치는 힘을 길러주는 책 등이 있다. 불편함과 병은 척추에서 생겨나고 척추에서 없어진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신체 중 어떤 부분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일까? 뇌의 도움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뇌 이전에 척추 덕분에 가능하며 척추는 숨겨진 공로자라 할 수 있다. 척추는 몸 상태를 뇌에 전달해주는 커다란 연결관이다. 그리고 신경은 신체 구석구석을 망라해 연결되어 있다. 또한 신경은 내장 구석구석까지도 연결되어 있다. 그 신경은 각각의 신체 부위에서 척수를 타고 뇌신경에 도달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프다거나 덥다거나 괴롭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몸 상태는 뇌에서 감지하는데 그 연결 통로가 척추이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척추 상태가 곧 신체의 상태를 알려준다. 척추는 일자로 곧게 뻗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만하게 기울어진 자연스러운 S자 형태를 하고 있는 척추가 가장 건강한 모습이다. 척추는 인류가 사족보행에서 이족보행을 하게 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척추의 형성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탄생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그 뒤 인간의 몸은 이족보행에 맞게 척추, 골반과 어깨뼈가 변형되면서 달리기 쉬운 발과 짚기 쉬운 손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족보행으로 인한 제일 큰 특징은 인간이 뇌를 얻게 된 것이었다. 사족보행으로는 뇌가 발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뇌를 지탱해주는 목이 무거움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족보행일 때는 척추 전체로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지탱이 가능하다. 7개의 목뼈가 아닌 24개의 척추뼈로 지구의 중력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덕분이다. 이렇게 무거운 것도 지탱할 수 있게 되면서 뇌는 커졌다. 이렇게 뇌가 커지게 되면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발달해왔다. 이렇게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의 도움 때문일까? 무거운 뇌를 지탱하기 위해 전체적인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는 척추의 미묘한 움직임 덕분이다. 마치 일어선 뱀과 같이 쓰러지지도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으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이 움직임이 S자의 모습처럼 자연스럽게 기울어진 척추 망곡을 만든 것이다. 여러분의 척추는 어떠한가? 최근 척추가 딱딱해지지는 않았는가? 사람의 몸에 있는 뼈는 전부 약 200개. 그 중에서 척추는 24개의 뼈를 가지고 있다. 척추뼈가 블록처럼 쌓이면서 척추를 형성한다. 각 척추뼈에는 뼈 사이를 이어주는 연골이 있는데 이 연골이 쿠션 역할을 해준다. 뒤에서 봤을 때 척추는 바르게 고다했다. 옆에서 척추를 보면 자연스럽게 굽은 S자 커브 모양을 나타낸다. 가슴에는 12개의 늑골이 있다. 척추는 목부터 해서 경추 1번에서 7번까지, 흉추 1번에서 12번까지, 요추 1번에서 5번까지, 청골 1번에서 5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내 몸에 숨어있었던 척추에 대해서도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일을 하게 되면 머리뿐 아니라 어깨와 등도 뻐근해진다. 허리도 잘 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머리가 피곤해지면 몸 전체의 유연성도 떨어진다. 청골은 척추에 연결되는 골반 중심에 있는 뼈를 지칭한다. 그리고 뇌를 감싸고 있는 경막의 막은 척추 안을 통과해 허리에 있는 청골에까지 뻗어있다. 따라서 후두부와 엉덩이의 움직임에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머리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은 허리도 딱딱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척추 안에는 뇌척수액이라는 뇌와 척수에 존재하는 무색투명한 액체가 지나다니는데 이 액체는 뇌압을 안정시켜 중추신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척추의 움직임이 나쁘면 이 뇌척수액이라는 액체의 생성이나 흐름에 해를 입히게 된다. 왠지 모르게 피곤하다거나 나른하다는 증상과 함께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다고 느끼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척추의 움직임은 면역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편 단순 작업을 하는 행위가 마음의 고통을 없애준다고 알려져 있다. 아무 생각 없이 걸레질하기, 설거지하기,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화장실 청소하기 등 무슨 종류든 상관없으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면 몸의 순환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단순 노동에 열심히 몰두하다 보면 머리가 가벼워지고 개운해지죠. 이처럼 몸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순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단순 노동, 스트레칭, 기지개 켜기, 잠깐 물 한잔 마시기, 산책하기 또는 발목을 돌리는 등 이런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우리 몸의 주변은 파문이 일어나 그 영향력이 몸 안에 널리 널리 퍼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근육의 작은 움직임을 기점으로 림프와 혈액이 몸 안을 순환하기 시작한다. 순환은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다. 결국 이렇게 잠깐 잠깐씩이라도 작은 움직임이 돌고 돌아 척추의 움직임을 만들어 머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신체 리듬이 회복되어 밤낮의 감각, 식욕, 배변과 같은 단순한 생리적 기능이 돌아오면 신경은 한층 더 편안해진다. 이러한 순환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S자 척추 망국을 만드는 일이다. 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앉아서 뭔가에 몰두할 때 30분, 1시간 또는 2, 3시간 훌쩍 지나가잖아요. 근데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은 이렇게 몸의 어느 부위든 15초 정도 움직여주는 것,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쫙 펴주는 것, 이런 15초 움직임, 15초 체조가 우리 인체 순환의 첫걸음이네요. 감기에 걸리면 척추가 굽어지고 나으면 펴진다. 감기에 걸리면 고열로 인해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허리를 펴고 제대로 걷기 힘들다. 복통 역시 등허리를 펴기 쉽지 않다. 허리가 아픈 사람의 경우 또한 허리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허리를 숙이며 조심히 걷는다. 허리가 아픈 사람 중에서도 그 부위가 상부요추인지 하부요추인지에 따라 걸음거리가 다르다. 이처럼 우리 몸이 질환이나 질병에 걸리면 그것의 특유의 자세가 만들어진다. 신체 균정법은 다양한 병과 그에 따른 특유의 자세가 갖는 관계성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래서 치료를 통해 병이 갖는 특유의 자세를 본래의 건강한 자세로 교정함으로써 병세를 호전시킬 수 있다. 신체를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최종적으로 고통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완만하고 자연스럽게 구분 S자 척추 망곡을 만드는 일이다. 이런 망곡이 없으면 척추 본래의 역할을 되찾을 수 없다. 또 요즘 같은 생활습관에 있어서 척추 망곡 형성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눈이다. 척추와 머리는 서로 연동되어 있다. 눈의 피로가 척추 주변 근육에 전달돼 척추가 긴장되거나 이완되는 것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눈을 너무 혹사하면 척추는 딱딱해지고 등과 목도 굳게 된다. 이는 심한 두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목과 등, 허리 척추 건강을 위해서 눈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척추는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저녁 식사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으로 습관화되어 있다면 꼭 개선해야 한다. 위에 부담이 된 상태로 소화하려고 하면 척추 측만이 일어난다.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척추가 휘어진 상태로 잠들게 된다. 그것이 습관화되면 척추가 굳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밤늦은 시간에 먹어야 한다면 잠자기 전에 식사 양을 줄이는 것이 좋다. 또 무슨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하다. 좋은 음식은 좋은 척추 망곡을 만든다. 신선한 야채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가족의 척추는 전원 모두 유연하다. 허리가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피로가 쌓여도 척추 교정을 하면 금방 회복된다. 그리고 여기 바른 자세, 허리가 휘어진 자세, 새우등 자세, 거북목 자세가 나오는데요. 바른 자세는 귓구멍, 어깨 관절 앞면, 대태골 대전자. 대전자는 대태골 상단에서 튀어나온 곳, 그리고 복사뼈가 일직선이 되어 나란히 서 있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이다. 허리가 휘어진 자세는 턱을 당기고 가슴을 편 자세인데, 편평등 또는 플랫백이라고 불린다. 언뜻 보면 좋은 자세처럼 보이지만 척추에 큰 부담을 준다. 이것은 가슴을 편 자세처럼은 보이는데 배를 내민 자세거든요. 그러니 허리에 부담이 되죠. 새우등 자세는 턱이 앞으로 나오고 등이 둥글게 말려 있으며, 척추 후만, 허리를 앞으로 내밀고 있다. 척추 전만, 척추가 새우등이면 견갑골의 아래쪽이 둥글게 말려 있는데, 이런 자세는 노인에게 많이 보이는 증상이기도 하다. 새우등은 위장에 부담을 주는 자세이다. 또 골반 내의 근력이 저하하면, 위하수 증상을 비롯해 내장하수 이상과 여성질환을 유발한다. 따라서 자신의 자세가 나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의 나쁜 자세가 앞으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깨닫길 바란다. 노화는 척추에서 시작된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척추 건강을 잘 지키면 노화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척추가 사람의 축을 만든다. 운동선수들은 체간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체간이 좋으면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체간은 몸통을 말하죠. 척추 동물의 몸 가운데 중축을 이루는 부분, 영어로는 코어라고 하고 머리의 정중선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슴의 중심부를 지나 생식기까지 이어지는 선으로 인체의 중심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음악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세에 따라 음색이 변하고 발성이 좋아진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척추가 안정되면 중심을 잡고 오래 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차분하고 침착해져, 하고자 하는 일에도 잘 집중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인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 생활한다. 문제는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데 반해, 바른 자세를 취하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고, 그게 계속 습관이 되다 보면 척추가 틀어지기 쉽죠. 좋은 자세를 가진다는 건 결국 체간이라고 말하는 몸의 중심이 제대로 서서, 몸도 외모도 좋아지는 것이다. 척추를 바르게 세우면 림프와 혈액의 흐름까지 좋아진다. 평소에 앉아 있는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자세도 바르지 않다면, 척추가 딱딱해지고 모양도 틀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이 발생된다. 일자목, 위장장애, 두통, 허리디스크, 어깨 결림, 어깨 뭉침, 호흡곤란, 비만, 요통, 척추간 협착증 등등 여러 가지 병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15초 척추체조를 통해 부드럽고 유연한 척추를 되찾자. 이 책이 제안하는 15초 척추체조의 목적은 운동계, 신경계, 면역계, 현료 등 모든 부분의 중심이 되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인 척추를 가장 건강한 모습인 완만하게 기울어진 자연스러운 S자 척추 망국을 만드는 것이다. 몸 전체를 보면서 자세를 정비한다. 원래 우리의 몸은 바르게 펴지길 원하고 있다. 그걸 방해하는 나쁜 버릇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다. 근육이 긴장하면 S자 망국 형성에 방해가 된다. 먼저 척추 부위 근육이 긴장하고 있는지 복부 부위 근육이 긴장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긴장하고 있는 부위 쪽 근육을 풀어주는 체조를 한다. 이것만으로도 바른 자세와 S자 망국을 만들 수 있다. 이 15초 척추 체조는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위로 쭉 핀 자세. 그래서 온몸을 쭉 뻗은 자세인데요. 아주 간단한 자세지만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다리를 허리 폭으로 벌리고 서고 양손을 머리 위에서 깍지 끼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위에서 끌어당긴 것처럼 손을 위로 쭉 치켜 뻗는 것 그리고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살짝 뜰 정도로 몸을 위로 쭉 늘리고 온몸을 쭉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숨을 멈추고 8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고 8초 뒤 한 번에 숨을 내뱉고 마지막으로 깍지 낀 손을 풀고 호흡을 고르는 자세인데요. 이런 체조는 단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우리가 매일 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척추뿐 아니라 그 주변 부위에까지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 저도 책을 읽거나 촬영을 하다 보면 한두 시간 그냥 훌쩍 넘기거든요. 또 책들의 내용이 너무 상반되다 보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두세 시간도 훌쩍 지나가기 마련인데 근데 금방 이 체조를 하니까 아 중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이 체조를 해야 되겠다. 15초 척추 체조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너무 개운하니까. 발꿈치를 살짝 든 상태에서 손을 위로 뻗어서 몸을 쭉 당기면 늦골의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그래서 골반과 늦골 균형이 좋아지도록 도와준다. 종아리에서부터 목까지의 근육이 전부 자극되어 척추가 한 번에 정렬되는 것이다. 이 간단한 15초 체조는 숨을 들이마시며 근육을 긴장시키고 다시 숨을 멈춰 긴장을 극대화시킨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숨을 내뱉는 동시에 근육 긴장을 풀어버린다. 바로 이때 자극이 커져 단 한 번의 척추가 바르게 정렬된다. 일하기 전에 그리고 일하는 중에 또 일하고 난 후에 이 15초 체조를 해보자.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길 것이다. 또 닫혀있던 몸의 순환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고요. 이 15초 체조는 최소 하루에 두 번 하는 것이 기본이다. 체조하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좋다. 회사에 가기 전과 잠자기 전이라던가 이렇게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간단해도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깜빡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매일 최소 하루에 두 번 꾸준히 하면서 익숙해지도록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익숙해지고 난 뒤에는 생각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해보는 것도 좋다. 자연스럽게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개운함을 느끼면 몇 가지를 하루 스트레칭 루틴에 넣어가고 자신의 몸에 맞게 기초 버전부터 시작하다가 조금씩 단계도 높여가거나 또 다른 동작을 하면서 변화를 줘도 좋겠죠. 그리고 이 체조를 하면서 힘들었던 동작은 없었는지 살펴보자. 40견이나 50견인 사람은 몸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동작을 하기 힘들 것이다. 조금씩 몸이 부드러워지도록 평소에 어깨 돌리기를 하자. 또는 몸을 위로 쭉 뻗는 동작을 할 때 몸통이 안정되지 않고 흔들리지는 않았는가? 흔들렸다면 근육이 없어서이다. 허리 주변은 어땠는지 살펴보자. 정좌를 할 때처럼 엉덩이와 허리 주위에 힘이 제대로 들어갔는가? 허리를 의식하면서 몸을 쭉 당기는 연습을 하면 서서히 근육이 붙어 자세가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조할 때의 상쾌한 기분을 맛보는 일이다. 이 체조는 근육을 다지는 운동이 아니라 척추 틀어짐을 고치는 운동이기 때문에 15초씩만으로도 한 번에 교정이 가능하다. 매일 지속하면 척추인대가 강화되어 새우등이나 척추협자증까지도 개선할 수 있다. 더불어 키까지 커지는 효과도 있다. 척추체조가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이 체조가 척추의 완만한 S자 망곡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S자 망곡이 생기면 척추의 움직임이 유연해져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제 기능이 강화된다. 척추의 망곡이 적으면 허리뼈의 움직임이 나빠져 척추간 협착증, 허리디스크와 같이 허리가 고장나기 쉽다. 그리고 장의 움직임에도 지장을 줘 변비에 잘 걸리며 고혈압이 되기 쉽다. 또한 전립선 질환에까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척추의 세세한 움직임이 나빠지면 목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목과 어깨 결림이 만성화된다. 두통, 신경성 위험 역시 망곡이 적어 척추가 유연하지 못해 얻게 되는 질환들이다. 척추체조를 통해 완만한 S자 망곡을 만들어 바른 척추를 갖게 되면 위의 질환들이 한 번에 없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척추의 바른 망곡을 만들면 병이 나올 뿐 아니라 앞으로도 병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병에 걸리기까지는 특유의 단계가 있다. 척추가 굽어져 있다고 바로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먼저 척추가 굽어져 자세가 틀어지면 내장 기능이 저하된다. 그리고 이 틀어진 상태 그대로 자세가 굳어지기 때문에 전신 근육의 기능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래서 전신 근육이 불균형 상태가 된다.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깨 결림, 목 통증이다. 이 증상은 앞으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 사인이다. 이 사인을 무시하면 더 큰 병에 걸릴 수 있다. 반면에 척추에 완만한 S자 망곡을 만들면 좋은 점이 이렇게나 많다. 몸의 중심축이 세워진다. 대사가 활발해진다. 중력에 저항 없이 똑바로 설 수 있다. 앉는 자세가 좋아진다. 쉽게 피곤해지지 않는다. 몸매가 젊어진다. 이렇게 해서 외모도 변하게 된다. 그리고 서 있는 자세가 아름다워진다. 전철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을 수 있다. 땅에서는 물론이고 평균대에서도 균형 있게 잘 걸을 수 있을 정도이다. 사람은 균형 안에서 살아간다. 척추가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 몸이 노화되기 쉽고 몸이 노화된 사람은 넘어지기 쉽다. 이렇게 척추가 건강해져서 건강이 좋아지면 얼굴 표정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몸매에도 나타난다. 또한 몸 동작에서도 보인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살 빠졌다. 혹은 젊어졌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과장하는 말이 아니다. 또 이외에도 척추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보조체조들도 있는데요. 척추를 부드럽게 해주는 체조로서 좌골 굴리기, 흉추 11번 체조, 청골 때리기, 그리고 근육을 길러 척추를 강화시켜주는 체조에는 수평 균형 잡기, 와이드 스쿼트, 다리 흔들기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또는 유튜브에서 척추에 좋은 체조들, 근력을 강화하는 체조들을 찾아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척추에 완만한 망곡을 만드는 다양한 15초 체조와 그 효과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척추에 완만한 망곡을 만드는 일이 통증, 질환, 질병의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지름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건강한 S자 모양의 척추를 만들기 위한 스트레칭, 체조, 자세 등을 생활에서 습관화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깨 결림의 특징은 몸 전체가 한쪽으로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 두통이 있는 사람의 골반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 척추의 움직임이 좋아지면 골반과 머리부터 변화가 생긴다. 또 15초 척추 체조를 하면 두개골과 경추가 이어지는 부분인 두경관절도 자극이 되어 머리가 편안해진다. 또 손발의 움직임이 목과 머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또 나이를 먹으면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눈도 나빠지는 등 노화가 찾아오는데 결국 노화란 머리가 딱딱하게 굳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15초 척추체조를 매일 해가면 눈도 좋아지게 한다. 척추는 우리에게 매일 체조하라고 말하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 척추뼈가 세 개 있으면 병이 된다. 또 병에 걸린 사람은 척추 전체가 딱딱해져 있다. 척추는 내장의 모습을 담아주는 거울과 같다. 움직일 수 없게 된 척추,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틀어진 척추, 휘어진 척추를 고치지 않으면 병은 고칠 수 없다. 인간은 동물이다. 이 말 그대로 인간은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정말 움직이는 동물이네요. 몸만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닌 혈관, 림프, 에너지, 감정도 움직여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15초 척추체조는 아주 간단한 체조인데 누워 있을 때에는 양다리를 들어 머리 쪽으로 젖혀 한 번에 완화시키면 혈류를 높일 수 있다. 혈액을 잘 흐르게 하려면 발끝을 많이 움직여야 효과가 있다. 그리고 혈류가 좋아지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위장염, 위계양, 신경성 위염, 위암, 담석, 지방간, 위팽창 등등 이 모든 소화기관에 관련된 병은 몸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생긴다. 소화기관 불량은 위아래가 틀어져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소화기관이 나쁜 사람은 어깨 결림도 있다. 소화기관이 불량일 때 나타나는 특유의 척추 자세를 고치면 소화기관 관련병이 좋아지며 어깨 결림도 사라진다. 15초 척추 체조를 할 때 특히 몸의 옆구리 라인을 쭉 펴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해보자. 그리고 양손을 위로 올리고 나서 천천히 좌우로 두 번씩 옆으로 쓰러뜨린 뒤 등을 늘려보자. 매일 지속하면 몸이 좋아질 것이다. 또 경추뿐 아니라 척추를 교정하면 몸 전체가 좋아져서 시력과 피로가 개선된다. 또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흉추 11번이 틀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뼈는 척추 망국의 중심이 되는 뼈인데 약간만 틀어져도 등쪽으로 돌출되어 있어 크게 보일 때가 있다. 여성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 움직임이 나쁘고 아주 딱딱하다. 이 15초 척추 체조 그리고 여기에 소개된 체조들을 하면서 자궁 움직임이 좋아지면 생리통도 없어지고 임신 준비에도 도움을 준다. 또 이 15초 척추 체조는 정신적으로 힘들 때 제일 피로한 운동이다. 여러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반드시 척추 망국에 이상이 생겨서이다. 머리의 피로가 척추를 딱딱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머리를 피곤하게 만들어버리는 연속의 반복인 것이다. 망국이 적으면 몸을 움직일 때마다 발바닥의 자극이 직접적으로 머리로 전달되어 머리가 피곤하고 발가락 끝에 무게중심이 실리게 된다. 반대로 망국이 너무 많으면 무게중심이 발 뒤꿈치에 실리며 머리가 멍하고 항상 졸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게 된다. 또 깊은 호흡을 하기도 힘들다. 큰 병에 걸리면 척추가 굽는다. 그리고 병이 나아도 척추를 펴지 않으면 60살이 됐을 때 주름 가득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고급 화장품을 사용하며 피부나 몸에 돈 들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척추이다. 척추만 제대로 정렬되어 있으면 한마디로 척추에 완만한 S자 망국만 있으면 대사 기능이 좋아져 골반 틀어짐도 없어지고 젊은 체격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팔자주름이나 얼굴에 있는 주름은 얼굴과 관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척추에 망국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것이다. 또 갱년기가 지난 여성은 자궁과 난소가 약해져서 골반 근육이 한 번에 없어진다. 복부에 근육이 늘어지고 지방이 쌓여 있어 몸은 말랐어도 아랫배만 나오는 증상 역시 척추에 망국이 너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은 팔자주름이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많아져간다. 그리고 배가 늘어지고 비뇨기관과 신장기능이 약해진다. 수분대사 또한 나빠지기 때문에 피하에 림프가 축적되어 얼굴도 처지게 된다. 이럴 때는 몸 안에 수분이 순환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얼굴이 변한 것은 척추가 변했기 때문이다. 척추의 상태를 교정하면 얼굴 또한 회복되니 안심해도 된다. 서 있는 자세가 바르고 아름다워지면 얼굴도 작아진다. 또 하체 비만은 몸은 말랐는데 배꼽부터 그 아래로 점점 살이 쪄 내장을 지탱하고 있는 근육이 쇄악해지고 처지면서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쉽기 때문에 성인병이 걸릴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다이어트를 해봐도 체중이 줄지 않는 경우는 대사기능부터 활성화시켜야 한다. 대사기능이 떨어져가기 때문에 체중이 쉽게 줄지 않게 되고 쉽게 살찌는 몸이 되기 때문에 척추의 완만한 망국을 만들어서 대사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다이어트를 해보면 체중도 서서히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척추는 우리에게 매일 체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와 이렇게 해서 15초 척추체조로 모든 통증을 없앤다. 이 책을 살펴봤는데요. 요통, 어깨 결림, 두통, 눈 피로, 위장장애, 변비 등 모든 신체적 불편함은 척추를 통해 나타난다. 불편함과 병은 척추에서 생겨나고 척추에서 없어진다. 척추체조로 유연하고 완만한 척추 망국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를 위한 척추체조를 통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